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경제력과 군사력 면에서 큰 차이를 갖고 있었던 월남, 자유베트남의 월명, 공상베트남에서 어떻게 공산화되었는가 어떻게 적화되었는가 월명의 총공시가 시작되고 나서 불과 50여일 만에 병력 115만 명, 해군역 세계 3위, 공군역 세계 4위의 자유 월남군이 어떻게 맥없이 무너지게 되었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월남과 월명의 동력 상전의 시작입니다 1954년 7월 21일 제네바 협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 사이에 휴전 협정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북이 17도선을 중심으로 북쪽은 공산 월명, 수도 한오입니다 남쪽은 자유 월남, 수도 사이공입니다 지금 호치민시입니다로 분단됩니다 공산 월명의 인구는 약 1,300만 명 정도가 되고 분단이 됐을 때 80만 명이 자유를 찾아서 월남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유 월남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월남 내 공산주의 세력들 이른바 베트남 혁명정부입니다 우리에게는 베트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월남 내 공산주의 세력은 공산 월명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1960년 12월부터 월남 공산화 작업에 나서게 됩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의 공산화를 염려하던 미국 정부는 자유 월남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났습니다 미국의 월남전 개입은 1964년도 8월 초 미국 제7함대 소속 구축함인 메독스호가 두 차례 걸쳐서 월명의 어뢰정에 공격을 받으면서 전쟁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월남 폐망으로 가는 길 미군을 월남에서 내보낼 수만 있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북베트남 월명은 미국의 평화협상을 제의합니다 그들의 통일전선 전략은 처음부터 기만 평화였고 위장 평화였으므로 철두철미하게 인도 차이나 반도의 공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침략군인 미군을 월남에서 축출하고 두 번째 민중 봉기를 통해서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월남에 채우고 세 번째 무력으로 남베트남을 해방하고 네 번째 적화 통일을 달성한다 이런 종류의 그런 통일전선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과 아주 유사합니다 거의 같다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한반도 대한민국에서 미군을 내보내고 또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인사들이 여전히 우리 땅에는 많습니다 남베트남의 많은 사람들이 북베트남의 위장평화와 기만 전술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남베트남의 여당은 강력한 방공정책으로 공상당에 맞서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화해 정책을 주장하고 월명가의 평화협성에 참여해야 된다고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특히 좌익 인사들은 월남의 모든 반정부 단체들을 총동원하여 반정부 시위를 통해서 남베트남 정부를 끊임없이 흔들어댑니다 흔들어대는 목표는 평화협정을 받아들이라고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평화협정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가 야당 정치인으로서 대통령 선거전에서 2위까지 올랐던 주옹딘주였습니다 훗날 그는 공산화가 되고 난 다음에 월명의 고정간첩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동족 상잔의 전쟁에서 시체는 쌓여 산을 이루고 있다 우리 조상이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들의 피를 흘리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월명가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 평화적으로 남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주장이죠 주옹딘주 공상당 이전에 베트남 국민들에게는 평화주의자, 민족주의자, 자유민주주의 신봉자 진실한 불교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월남 폐망의 1등 공신으로 통합니다 그는 인간개조학습소에 수강되어서 하루에 100g의 배급을 받으면서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1980년대 중반에 사망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반체제 인사들이나 통일운동가를 철투철미하게 수단과 도구로 활용했고 이용한 다음에 모두 다 숙청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남베트남, 월남정부는 물론이고 군대, 언론사, 학교, 종교단체 곳곳에 월맹이 파견한 간첩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6천 명 정도의 공상당원들이 월남에서 압력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간첩들이 구슬구슬 들어와 있었는가 하면 임시혁명정부, 베트콩 법무장관이었던 종뉴탄은 이렇게 해고합니다 월남정부와 월남총사령부에서 이루어지는 극비회의 내용이 단 하루면 캄보디아 국경선 건천의 베트콩 본부에 보고되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유언비어 유포, 우익인사들을 무식한 전쟁강으로 매도했고 애국 및 반공인사의 암살들릉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민족을 앞세워서 월남의 종교인, 지식인, 언론인들을 조종하고 반미,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도록 사주했습니다 질문 세번째입니다 평화협정의 종착지는 어디였는가? 1974년도 1월 27일 날 기대 반 우려반 속에 베트남 전쟁의 교전단사국인 미국 남베트남, 북베트남 그리고 베트콩 사이에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됩니다 역사적으로 평화협정은 휴지조각과 다름없었지만 당시 남베트남 사람들은 오랜 기간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다 평화협정이 지켜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평화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월남국민과 지도층은 미국이 철수하더라도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방위조약을 철저하게 믿었고 공산월명을 가소평가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공산월명에 비해서 남쪽이 수십배 정도로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력 앞에서는 수십배 잘 살고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미국은 곧바로 철수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베트남은 공산화되고 맙니다 총인구 2천만 명의 남베트남은 공상당원 9,500명 인민혁명당원 4만 명 등 0.25%의 자익공상세력에 의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평화협정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죠 요건의 오늘날 평화협정 체결을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많습니다 파리 평화협정처럼 휴지조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종류의 평화협정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위한 것이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될 겁니다 북한은 1974년도 최고인민회의의 대미스한 이래로 평화협정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정전협정 60년이 되는 2013년 3월 6일 정전협정을 백지화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독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북한은 평화협정의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그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고려민주연방제의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핵과 미사일을 완성한 북한 당국은 주한미군만 내보낼 수 있다면 한반도 척하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사람이 사be dirigлин시 경영에 정돈 싣 ents 음법 Fujio 흔민은 medim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